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남구 약사회가 25일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강남구 약사회 소속 회원 250여 명이 모여 2013년도 강남구 약사회 활동 내역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강남구 약사회는 총 회원 990명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구민을 위한 후원 사업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적극 동참,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